테슬라의 풍절음 같은 거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를 다 붙였어요. 고무를 다 붙였고 또 이쪽 문에도 여기에 A필러에도 까만색 보이시죠. 붙이고 문에도 옆에 테두리에 다 붙였습니다. 그리고 B필러. 여기에도 까만색 보이시죠. 뒤에도 문에 다 붙였어요. 그리고 뒤에 뒤에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. 아이고 다 붙였어요. 다 붙였고 이쪽 문에도 당연히 똑같이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고무를 고무를 다 붙였어요. 이거 아 여기도 다 붙였고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. 새벽에서 그런가. 아 진짜 돈 주고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. 이제 얼굴이 좀 맛이 가네요. 테슬라 사서 완전 센 고생 중입니다. 진짜 테슬라의 노예가 된 기분. 그런데 문제는 계속 해야 될 게 계속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감사합니다.